하면서 우울감도 경험하고요 이런 우울감은 전반적으로 본인의 삶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죠 아마 이 지금 현재 우리 함께 이 장면에 계신 이 화면을 함께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계신 아내도 만만치 않은 적응을 해야 돼요 그 적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퇴직 남편 중후군 혹은 은퇴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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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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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여전히 사회생활할 때처럼 군림하고 싶어하고 남편은 예전처럼 그대로 인정받는 것에만 익숙한 남자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되는 아내로서는 그게 너무 힘들고 오히려 오죽하면 은퇴한 남편에게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삼식이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고 특별히 꼭 아내가 한 밥이 꼭 맛있디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소파몬스터라는 별명인데요. 소파에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리모컨을 점령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횡행하게 한다라는 분위기. 그런 의미에서 소파몬스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 역시 고통스럽고 남편에게 적응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고 이 실망감이 회복되지 않고 남편과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남편을 이렇게 기다렸던 건 아닌데 하는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은퇴 남편 증후군 혹은 퇴직 남편 증후군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점에 놀랍게 여성들은 한 가지 더 살펴볼 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빈둥지 증후군 영어로는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하는 건데요. 빈둥지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 어미새가 알을 낳아요. 이 알을 낳으면 이 알을 여러분 아시죠? 어미새들은 알을 부화시키려면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슴팍에 가장 보드라운 털로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두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굴려줘야지 얘가 또 골치 않고 잘 따뜻하게 보호가 되면서도 그 안에서 발육이 잘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쫙 손을 노력을 기울여서 새끼를 탁 낳았어요. 새끼를 탁 알을 딱 까고 깐 알 다음에 얘가 혼자 크냐? 아니잖아요. 갔다가 먹이고 갔다가 먹이고 비가 오면 날개를 덮어주고 눈이 오면 두 날개로 품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곧 내 새끼새들이 잘 자라도록 합니다. 그 뒤던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또 먹이를 물어다가 딱 먹이려고 왔더니만 둥지가 비어있는 거예요. 다 커서 훅 날아가 버린 거죠. 어미새가 입에 물고 있던 그 먹이를 떨어뜨리며 그 빈 둥지를 쳐다보며 떠나간 새끼를 그리워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린다는 것. 그게 바로 심리적 헉탈감, 박탈감, 양육의 빈자리를 경험하는 빈 둥지 증후군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부부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녀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기대도 허물어졌어요. 이제 내가 가장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녀들에 대한 허탈감도 커지는 시기. 이때부터가 중년기. 그리고 그 중년기 이후 시기는 대개 이 큰 주제들 안에서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빈 둥지는 서양 여성들보다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서양 여성들은 보통 18세 정도 아이들이 되면 그 아이들이 독립을 하기 때문에 18세 정도가 됐을 때 이때 중년기부터 본격적으로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내 아이는 18세 정도에 독립을 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애들은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렇게 빨리 독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대개 어떻게 되는가? 30 정도나 돼야 시집장가를 가요. 보통 우리가 중년기가 65세쯤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55세에서 60세 사이 이 쯤 돼서 아이들은 시집장가를 가는데 그나 시집장가를 가주면 굉장히 고마워요. 얘네들이 시집장가도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등을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등초족이다. 그나마도 시집장가를 가주면 굉장히 고마워요. 얘네들이 시집장가도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등을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등초족이다. 또 부모 연금에 빨대를 꽂고 끝까지 무직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빨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새 좋은 말로는 캥거루족이다. 커서도 부모 뱃속에 들어있는 캥거루족이다. 때 되면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연어족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캥거루족 연어족은 아이들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등초족이고 또 빨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과 함께 성인기를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냥 젊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 나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또 다른 독립을 해야 될 시점이 와요. 부모로서의 독립을 해야 될 시점이 오는데 이 시점에 아이들도 제대로 독립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도 힘들지만 또 독립을 해도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시기 이때가 바로 퇴직 이후 시기, 은퇴 이후 시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